나랑 모가지를 끊었다가 옛날에 절에 사는 스님이 조그만 아이를 하나 데려다 길렀어요. 아마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는 아이였던 모양이지요. 그래서 데려다가 길렀는데 나이가 한 여남은 살 먹으니까 공부를 가르쳐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말하자면 꼬마 중이지요. 상자가 똑똑하고 말도 잘 듣고 하니까 스님이 자주 심부름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저 아랫마을 암흑의 내 집에 가서 시주살 보내라고 일러라. 산너머 암자에 가서 암흑의 스님 옷이라고 일러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냈는데 하루는 상자가 마을의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가에 누렇게 익은 나락을 보았어요. 나락이 잘 익어서 고개가 축축 늘어져 있었단 말이지요. 상자가 그걸 보니 하도 탐스러워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 있을까 세어보려고 새 송이를 끊었답니다. 끊어서 들고 절에 돌아왔지요. 그런데 스님이 그걸 보고는 아니 어째서 나락 모가지를 끊어가지고 왔느냐 하고 물었어요. 예 이삭이 하도 탐스러워서 대체 나달이 몇 개나 붙어있나 세어보려고 끊어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스님이 보로령을 내렸어요. 그 논 임자는 핏땀 흘려 그렇게 농사를 잘 지어놨는데 네가 장난삼아 곡식 이삭을 끊었으니 그 죄가 크구나. 내가 너를 소로 만들 터이니 그 집에 가서 이삭 하나에 한 해씩 3년을 일하고 돌아오너라. 스님이 도수를 부려 상자를 소로 만들어가지고 마을로 내려보냈어요. 소가 된 상자가 나락 주인집 앞에 가서 음메 하고 울면서 서 있으니 주인이 데리고 들어갔지요. 주인이 송아지를 데려다 외양간에 메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찾아가는 사람이 없으니 데리고 일을 시켰답니다. 3년 동안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풀 먹고 외양간에서 자면서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콧뚤에 깨인 코에는 피가 맺히고 발굽은 떡떡 갈라지고 목덜미는 멍해를 지느라고 달아서 반질반질했지요. 그럭저럭 3년이 지난 후에 스님이 논 주인집에 와서는 이 소가 일을 잘 합디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러니 주인이 아이고 잘한다뿐입니까 이 소 덕분에 우리 농사가 몇 배나 잘 되었습니다. 하였지요. 그제야 스님이 종이에 글을 몇 자 써가지고 소한테 던졌어요. 그러니 그만 소가 다시 사람이 되었답니다. 주인은 기겁을 해서 뒤로 나자빠지고 스님이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이고 그깟 나락 세 송이 때문에 3년씩이나 소로 만드셨어요 하고 주인이 탄식했지요. 그러니 스님은 허허 웃으며 소승은 어렸을 때 절간에서 쌀을 씻다가 쌀알 3개를 흘린 죄로 한 알에 한 해씩 3년 동안 소가 되어 일한 적도 있소이다. 거기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하였지요. 그래서 곡식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거라지요. 이방 아들의 죄를 밝힌 훈장 딸 옛날에 서울 양반이 가난해서 호남 어느 거울에 내려가 훈장 노릇을 했답니다. 몇 해 후 늙은 훈장은 아내와 관연한 딸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뜨고 말았지요. 마침 인근 양반이 그 딸이 현숙하고 예쁜 것을 알고 며느리를 삼겠다고 청혼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지요. 훈장한테 그를 배우던 아이 중 그 골 통인으로 있는 이방의 아들 놈이 있었는데 글쎄 이놈이 훈장 집에 찾아와 여종을 보고 큰소리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너의 아가씨는 오래전부터 나와 상관했는데 어찌 다른 곳에 혼담이 있단 말이냐. 여종이 안주인 마님께 고하니 마님은 딸을 불러 다그쳤어요. 네가 어찌 얘기에 이런 말이 나왔느냐. 그러나 딸은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이는 그놈이 우리가 외롭고 힘이 없음을 얕잡아 보고 저를 취하려는 흉계이오니 제가 직접 관에 나가 밝히겠어요. 그리고는 가마를 타고 관가에 가서 고발을 했어요. 사또가 통인을 불러 물었답니다. 네가 저 처녀와 여러 번 상통했다면 얼굴이나 몸의 특징을 잘 알 터이니 상세히 고하라. 그런데 이놈이 미리 정탐해둔 바가 있으니 거의 틀림이 없을 수밖에요. 사또는 어찌해야 좋을지 몰라 망설이고 있는데 처녀가 사또에게 은밀히 말씀드릴 게 있다며 주위를 물리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지요. 소녀의 왼쪽 가슴 아래에는 밤톨만한 검은 사마귀가 있고 그 위에 십여 개의 털이 있사오니 저놈이 상통했다면 알고 있을 터이니 물어보십시오. 사또가 고통인을 불러 네가 처녀와 상통했다면 상통했다면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 무슨 특별한 게 있나 고하거라. 하니 글쎄 처녀의 왼쪽 가슴 밑에 검은 사마귀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이쯤 되고 보니 사또 역시 통인의 말을 믿어야 될 지경에 이르렀는데 처녀가 얼굴을 붉히며 위쪽 오리를 들추더니 왼쪽 유방 밑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또가 아무리 살펴보아도 백옥같이 흰 살결에 티 하나 없이 깨끗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처녀가 말하는 것이었어요. 원래 소녀의 가슴에는 검은 사마귀가 없사온 즉 있다고 한 것은 저 간사한 놈이 반드시 사람을 시켜 몰래 엿듣게 하리라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그리 거짓을 고했사오니 용서하십시오. 사또는 처녀의 기지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그리고 처녀의 올가미에 걸린 통인은 옴삭달싹 못하고 매를 맞아 죽었고 사또는 그 처녀를 자기 둘째 아들과 혼인시켜 며느리로 삼았답니다. 호랑이를 감동시킨 효심 옛날 어느 산골에 한 농부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살림이 점점 더 줄었지요. 농부는 나무를 팔아서 그날그날 끼니를 이었어요. 아무리 일을 해도 살림이 도무지 펴지지가 않았지요. 농부는 정말 효자였답니다. 나무를 팔아서 돈이 생기면 어머니 생각부터 먼저 하였어요. 오늘은 무엇을 살까? 농부는 나무를 판 돈으로 어물전으로 달려갔어요. 어제는 조기 한 마리를 사서 구워드렸지요. 오늘은 어떤 걸 살까? 하고 여기저기를 다녔답니다. 오징어가 싱싱하네. 농부는 방금 잡은 듯한 오징어를 보고는 또 어머니 생각이 나서 얼른 오징어 한 마리를 샀답니다. 농부는 이렇게 날마다 반찬을 바꾸어 드리며 정성을 다해 효도했어요. 어느 날이었지요. 그날은 날씨가 몹시 추웠답니다. 얘야, 어쩐지 딸기가 먹고 싶구나. 어머니가 느닷없이 말했지요. 어머니, 그렇게 딸기가 잡숫고 싶다면 진작 말씀하시지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들 농부는 어머니의 말에 선뜻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 옛날 한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겠어요. 아들 농부는 불가능한 걸 알면서도 차마 없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답니다. 이 한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실망할까 봐 농부는 우선 대답부터 한 것이지요. 딸기를 구해온다고 했지만 정말 큰일이야. 구하지 못하면 어머니께 거짓말을 한 불효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이 추운 겨울에 어디에 가서 딸기를 구한담? 농부는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고민했어요. 이러고 있을 수는 없지. 산으로 가서 딸기를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 농부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딸기를 구하러 나섰답니다. 밖은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쳐 눈을 뜰 수조차 없었어요. 산신령님, 딸기는 어디 있습니까? 농부는 이렇게 말하며 산등성이를 헤매었지요. 농부는 지쳐갔어요. 한겨울에 딸기를 구한다는 것은 죽은 나무에 꽃이 피기를 바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지요. 너무나 무모한 짓이었어요. 아무리 헤매어도 딸기가 보일 리는 없었지요. 농부는 지쳐 산을 내려왔답니다. 아니, 이 한겨울에 웬 꽃이 피어있을까? 얼마를 내려오다 농부는 산 중턱에 피어있는 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농부는 꽃이 핀 곳으로 가서 살펴보았어요. 아니, 딸기가 있잖아. 농부는 너무도 기뻤어요. 여러 색깔의 꽃들 속에 빨간 딸기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산신령님, 감사합니다. 농부는 딸기를 따서 쥐고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농부는 딸기를 손에 들고 쏜살같이 집으로 돌아왔지요. 어머니, 딸기를 가져왔습니다. 아들은 딸기를 어머니께 드렸어요. 얘야, 고생이 많았겠구나. 한겨울이라서 딸기를 못 구할 줄 알았는데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는 딸기를 맛있게 먹으며 매우 기뻐했답니다. 나이가 들면 깊은 병에 걸리기 마련이지요. 어머니 또한 그만 깊은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답니다. 자네의 어머니 병엔 호랑이 눈썹이 제일이야. 다른 약은 소용없을 걸세. 의원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호랑이 눈썹을 어떻게 구할 수 있겠어요. 농부의 걱정은 태산 같았지요. 그렇다고 눈썹을 구하지 않을 수는 없었답니다. 호랑이의 밥이 되더라도 그 눈썹을 구해봐야지. 농부는 호랑이의 눈썹을 구하러 산으로 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호랑이가 나타났지요. 입을 크게 벌리며 어흥하고 큰 소리로 울었답니다. 눈을 부릅뜨고 달려들어 곧 잡아먹을 것 같았어요. 호랑이님! 저는 호랑이님의 눈썹을 구하러 산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병을 고치자면 호랑이님의 눈썹이 제일 일합니다. 저를 잡수시면 저의 어머니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농부는 빌었어요. 그런데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어요. 농부는 호랑이의 표정을 보고 다시금 놀랐지요. 정말 호랑이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맞았어요. 농부의 말에 호랑이가 무척 감동한 듯 하였지요. 호랑이가 등을 돌려 업히라는 신용을 했답니다. 농부는 얼른 호랑이의 등에 업혔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쏜살같이 달려 어느새 농부의 집까지 와서 농부를 내려놓았지요. 농부는 호랑이에게서 눈썹을 얻어 어머니의 병을 고쳐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호랑이가 농부의 집에 예쁜 처녀 하나를 업고 왔어요. 처녀는 기절을 한 채 호랑이 등에 업혀 있었지요. 농부는 얼른 처녀를 내려 따뜻한 방으로 옮겨놓았어요. 그리고 처녀는 한참 만에 깨어났답니다. 알고 보니 이 처녀는 고래등 같은 귀화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 부잣집 외동딸이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죽을 생각까지 하고 있던 처녀를 호랑이가 살려내어 농부에게 데려다 준 것이었지요. 농부는 이 처녀와 결혼하여 아들 셋 딸 셋을 낳았답니다. 농부의 효심이 호랑이를 감동시켜 병든 어머니의 병을 고치고 현명한 아내를 만나게 하였으며 큰 재산까지 얻게 된 것이지요. 그 뒤로도 농부는 가족들을 잘 보살피며 오랫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또한 농부가 어디 멀리 갈 일이라도 생기면 어김없이 호랑이가 나타나 등에 태워다 주었다고 한답니다. 그때 심었던 배나무에 정호는 송강정철의 고손자로서 학자이자 정치가였답니다. 그가 한창 공부에 몰두하던 시절의 일이지요. 어느 날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 말하였어요. 너희의 이름이 좋지 못하여 과거에 합격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이르는 대로 이름을 고친다면 반드시 합격할 터이니 즉시 고치도록 하여라. 잠에서 깨어난 정호는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어요. 허허, 말도 안 되는 소리. 과거에 합격하고 못하고는 오로지 내 실력에 달려있을 따름이지 이름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그 후에도 노인은 영거포 세 번씩이나 꿈속에 나타나 이름을 고치라고 재촉했으나 정호는 끝내 이름을 고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도 숙종 10년에 문과에 합격한 데에 이어 여러 벼슬을 거쳐 영조 1년에는 영의정에까지 올랐지요. 정호는 만년의 벼슬에서 물러나 충주에 살았는데 도숭지 이 형자가 임금의 명을 받들고 찾아온 일이 있었답니다. 이 형자가 정호의 집에 도착해 보니 마침 그는 가느다란 배나무 십여 그루를 밭두게 심고 있었어요. 어르신, 이제 나무를 심어 어느 세월에 배를 따시겠습니까? 그때 정호의 나이가 여든이나 되었기 때문에 먹지도 못할 배나무를 심느라고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는 뜻으로 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 형자의 말에 정호는 아무 말 없이 웃었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여러 해가 지났지요. 충청도 관찰사가 된 이 형자는 인사차 정호의 집에 들렀답니다. 정호는 간단한 술상에 큼지막한 배의 연아문계를 곁들어 내어왔지요. 이 형자가 먹어보니 참으로 맛이 좋은 배였지요. 맛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달고 시원한 배를 어디서 구하셨습니까? 허허, 이 배가 바로 몇 년 전에 내가 심던 작은 배나무에서 딴 것이라네. 자네는 내가 이 배를 먹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배를 먹기 시작한 지 벌써 몇 해째가 되었다네. 배를 한 입 베어물며 정호가 대답하였어요. 그는 아흔이 다 되도록 건강하게 장수를 누렸답니다. 이 형자는 자신의 도량이 좁고 성급했던 것에 부끄러움을 느껴서 고개를 숙여야 했답니다. 의적 도둑놈골 경남 함양군 백전면 5천리 4천말 북쪽 골짜기로 올라가면 도둑놈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답니다. 비록 도둑이라고는 하지만 이곳은 의적이 살던 곳인데 의적도 도둑은 도둑이니 그렇게 부른 것이지요. 옛날 이곳에 양반들의 착취와 억압을 피해 산속으로 모여든 십여 명의 의적들이 기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죽창이나 칼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사람을 살륙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자신을 보호하는 호신형이었지요. 이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재물을 빼앗는 좀도둑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고 도와주는 의적이었어요. 탐간오리나 양방 같은 부자들의 재물을 약탈하여 자기들이 쓰고 먹는 것 이외에는 모두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난한 지방민들은 그들을 미워하거나 밀고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고 귀인들처럼 받들어 섬기며 보호하였답니다. 그 의적의 수령은 용이라는 청년이었어요. 그는 안의에서 부모와 누이 동생과 살았는데 그의 가족이 양반의 탐욕에 희생되었지요. 그러자 용은 복수의 일념으로 산에 들어가 무술을 연마하고 동지들을 모아 의적단을 결성한 것이랍니다. 그는 산골마을에서 태어나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고 요동생을 뒷바라지하면서 가난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전년병이 온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홍수가 나서 손바닥만한 전담마저 핥히고 지나갔지요. 용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그래도 부모님과 여동생을 위해 열심히 숯을 구워 시장에 내다 팔고 품팔이를 하여 기가를 면해보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러나 모두가 살기 어려운 시대라 숯도 팔리지 않았고 품을 팔아도 품삭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 끼니를 이어가기조차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만석군이라 불리는 양반집에서 쌀을 빌려다가 부모님을 복량하려고 하였지요. 그는 쌀 한 가마를 빌렸으나 다음에 세 가마니를 갚아야 한다는 약조였어요. 이자를 좀 줄여달라고 사정을 했으나 불쌍한 양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당시의 호족들이 그의 청을 들어줄리 만모하였지요. 용이는 당장 굶어죽게 된 가족을 생각할 때 먼저 급한 불을 꾸고 보자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는 하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쌀 한 가마니를 빌려올 수밖에 없었답니다. 불행하게도 쌀을 갚아야 하는 다음 해에도 계속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쌀 한 톨 갚을 수 없게 된 용은 다음 해로 연기해달라고 손이 닳도록 빌고 또 빌었답니다. 그러나 구둣의 영감은 냉정히 말하였지요. 그럼 내년에도 갚지 못하면 내 놈과 내 누이 동생을 우리 집 총으로 삼겠다. 알겠느냐? 참혹한 말이었답니다. 그러나 약자이고 빚을 진 가난한 용은 내년에 갚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조건으로 응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었지요. 불행은 끝이 없었어요. 다음 해에도 또 계속 흉년이 들어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답니다. 손바닥만한 논대기에서 먹을 것이라고는 쌀 아기 두 말뿐이었고 북적 말에 개가 난 밭에서 난 서너 대의 콩뿐이었지요. 이리 이 지경이 되자 용과 시집갈 나이가 다 된 누이 동생은 구둣의 영감의 하인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이에 늙은 아버지는 화병으로 죽었고 어머니는 낯을 들고 살 수 없다고 자살하고 말았지요. 통곡하고 한탄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참으로 비정한 세상이었지요. 용의 마음 속에는 부료에 대한 자책감과 부자들에 대한 적개심으로 복수의 불길이 솟아올랐답니다. 그러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인으로 끌려온 누이는 절망스러운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하루가 다르게 초췌해지더니 결국 누이마저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답니다. 용은 그날 밤 만석군의 집을 뛰쳐나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는 나무 열매와 산짐승을 사냥한 것으로 연명하며 날마다 무술을 갈고 닦았지요. 족창 쓰는 법, 칼 쓰는 법, 곰봉 다루는 법 등 무술을 열심히 연마하여 어느 정도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었을 때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젊은이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십여 명이 되었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무술을 가르치고 마음을 수련한 후 약하고 힘없는 상민이나 천민을 괴롭히는 양반 호족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산을 빼앗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빼앗은 재산을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들이나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지요. 그러나 용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었답니다. 그는 부모와 누이 동생을 죽게 한 부자를 그대로 둘 순 없었어요. 그는 의적들을 앞에 모아놓고 자신의 내력을 들려주었지요. 그의 말에 눈물을 흘리는 의적도 있었고 당장 그놈을 주살하자는 열성파도 있었답니다. 수령인 용은 당찬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아니요. 잘못하면 이를 그르치기 십상이오. 우리가 그동안 합천, 거창, 함양, 장수 등 이웃 꼴을 휘젓고 다녔기 때문에 놈들은 하인과 보조를 시켜 경기를 철저히 하고 있소. 내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그놈의 집은 더욱 철저하게 경계하여 주야로 경비를 선다고 하오. 의적들이 그에게 물었지요. 모두 몇 명이나 선다고 합니까? 예늘곱이나 된다고 하오. 그러면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오늘 밤 당장 쳐들어가서 해치읍시다. 아니요. 신중해야 하오. 잘못했다가는 모든 것이 허탕이오. 자칫하면 경비 서는 사람들의 피를 보게 될 것이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처지로 그들에게 추호도 피해를 입혀서는 아니되오. 내 생각으로는 우리 중 한 사람이 그 집 하인에게 접근해서 끈을 연결해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모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소. 또 그 자의 곡관을 빼앗고 불을 지르는 것보다는 그놈과 가족들이 기가하는 안체에만 불을 지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하오. 왜냐하면 곡관의 쌀은 하인나 백성들 중 누가 먹든 먹을 것이기 때문이오. 그렇다면 하인들과 끈을 연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터이니 그 부자 가족만 문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협박을 한 후에 불을 지르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의적들은 충분히 의논하고 계획을 세운 후 그 부자 놈에게 철저한 응징을 하였어요. 결국 부자 일가는 꼼짝도 못하고 방 안에서 죽게 되었지요. 이렇게 참혹한 응징이 있자 관가에서는 의적을 잡으려고 혈연이 돼 있었어요. 시장 거리마다 의적들의 초상화가 걸리고 방을 써붙이는 등 호들갑을 떨었지만 의적들은 한 사람도 잡히지 않았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초상화는 의적들의 얼굴과는 전혀 다르게 그려져 있었어요. 그들의 초상화라고 붙인 방에는 누군가 숙검정으로 칠해서 수시로 얼굴이 변하였지요. 맹숭이 얼굴에는 수염을 달아놓기도 하고 시커멓게 구렛나루를 붙이기도 하였답니다. 그리고 민둥 머리에는 투구를 씌워놓아서 도무지 얼굴을 분간할 수 없었답니다. 주민들이 의적들을 보호하며 돕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었지요. 일이 이 지경이 되자 포졸들은 의적을 단 한 명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러자 부자나 양반들이 급기야 자신의 재산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답니다. 자신은 구두새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착하고 인정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소문내려는 의도였지요. 아무튼 이들 의적들은 내천말 북쪽 골짜기를 거점으로 삼고 살았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것을 도둑놈 골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해당화 이야기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어느 섬마을에 용이라는 총각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답니다. 용이는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일을 하며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지요. 마을 사람들은 용이의 지극한 효성을 칭찬하며 용이의 어머니를 부러워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어머니가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날이 갈수록 몸이 야위어 같지요. 용이는 그런 어머니 때문에 하루하루를 걱정과 한숨으로 보내었답니다. 어머니, 어서 진지 좀 드세요. 많이 드셔야 병을 이기지요. 용이는 어머니의 손에 숟가락을 쥐어주었어요. 그러게 말이다. 우리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내가 얼른 털고 일어나야 하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걱정할까 봐 숟가락을 들었다가 힘없이 밥상에 내려놓았지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든 구해올게요. 글쎄다, 입맛이 통 없으니. 어젯밤 꿈에 정어리를 먹었는데 그거라면 먹을 수 있을 것 같구나. 정어리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른 가서 잡아올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용이는 남은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는 어깨에 구물을 둘러매고 서둘러 바닷가 나루로 나갔답니다. 용이가 허겁지겁 나루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어요. 용이는 나루 옆에 있는 너럭 바위를 보고 화들짝 놀랐지요. 바위 위에 아름다운 아가씨가 곤히 잠들어 있었거든요. 용이가 아가씨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가씨가 눈을 반짝 떴답니다. 에구머니나. 아가씨는 낯선 남자가 자기 얼굴을 빤히 들여다보고 있어 깜짝 놀랐지요. 아, 저기 그게 사실은... 용이도 너무 놀라 말까지 더듬었어요. 저 때문에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처음 보는 분이 바위 위에 누워있어 저도 모르게 그만...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아가씨가 공손하게 말하였어요. 아, 잠시 쉰다는 것이 그만 잠이 들었나 봅니다. 아가씨는 수줍어 얼굴을 붉히면서 말을 이었답니다. 우연히 이 마을에 들렀다가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구경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사시나 봐요? 아,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한 용이는 이마까지 밝아게 물들었어요. 이 아가씨는 바다 속에 사는 용왕의 막내 공주였지요. 용왕에게는 일곱 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막내 공주가 가장 착하고 예뻤답니다. 막내 공주는 날마다 바닷가로 나가 세상 구경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오늘도 이곳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다가 깜빡 잠이 들고 말았던 거지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사시니 참 행복하시겠어요. 저도 이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경치가 아름다운 곳에서 산다고 사람들이 모두 행복한 것은 아니지요.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지만 슬프고 괴로운 일도 많습니다. 용이의 말에 공주는 놀란 표정을 지으며 물었어요.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신지요? 저는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이제야 제가 고기잡이를 해서 어머니를 편히 모실만해졌는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누워계시지요.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새 용이의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미안해요. 제가 괜한 걸 물었습니다. 공주는 용이의 아픈 마음을 건드린 것 같아 미안했지요. 그러지 말고 우울한 기분도 풀 겸 저랑 같이 바닷가에서 놀아요. 공주는 용이의 기분을 바꿔주고 싶었어요. 같이 놀자고요? 저야 좋지만... 공주의 말에 용이는 금세 기분이 좋아졌어요. 둘은 바닷가를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조개껍데기를 주워 목걸이를 만들고 고운 모래로 모래송도 쌓았지요. 용이는 공주와 노느라 정어리를 잡아야 한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요. 둘은 모래밭에 앉아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 노을을 바라보았지요.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는 동안 용이와 공주는 무척이나 행복했답니다. 용이가 활짝 웃으며 대답하자 공주의 얼굴도 환해졌지요. 둘은 아쉬운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졌어요. 용이는 공주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어요. 그러고는 모래밭에 던져두었던 그물을 챙겨 들었지요. 아차! 정어리! 용이는 그제야 바닷가에 나온 까닭이 생각났어요. 어떡하면 좋담? 해가 졌으니 바다에 나갈 수도 없고 정어리를 잡아올 거라고 어머니께서 기대하고 계실 텐데...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용이는 집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갔답니다. 아이고, 늦었구나. 정어리는 많이 잡았고... 집으로 들어서는 용이를 보며 어머니가 물었어요. 그래서 시치미를 뚝 떼고 말하였지요. 아니요. 오늘은 이상하게 송사리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더라고요. 용이가 시무룩하게 대답하자 어머니는 오히려 용이를 다독였어요. 그래, 날마다 많이 잡을 수 있겠니. 많이 잡히는 날이 있으면 오늘처럼 못 잡는 날도 있는 거지. 어머니의 말에 용이는 가슴이 뜨끔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니께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지요. 다음날 용이는 아침 일찍 정어리를 잡으러 간다며 바닷가로 나갔답니다. 꽤 이른 시간이었지만 공주도 벌써 나와 있었지요. 용이와 공주는 어제처럼 저녁까지 함께 시간을 보내었어요. 용이는 또다시 어머니와 정어리 생각을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용이와 공주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용이는 처음에는 어머니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날이 갈수록 아무렇지도 않게 되었어요. 오히려 매일 공주를 만나지 못하면 살 수 없을 것 같았지요. 용이와 공주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어머니의 병은 점점 깊어갔어요. 용이가 정어리는커녕 다른 고기조차 잡아오지 않았으니 집에 먹을거리가 있을 리가 없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집으로 들어오는 용이에게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어요. 이제 이 어미 생각은 하나도 안 하는 것이냐. 먹을거리도 다 떨어지고 없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다니는지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꾸나. 용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자기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용이는 야윈 두 볼에 어깨를 축 늘어뜨린 어머니를 보자 재수러운 마음이 들었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내일은 꼭 정어리를 잡아올게요. 용이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에게 용서를 빌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용이의 말에 더 크게 화를 냈지요. 지금 내가 정어리를 못 먹어 이런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고기를 잡으러 바다에 나가지도 않으면서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디에서 뭘 하고 다니는 것이냐고 묻는 게 아니냐. 네 어머니. 내일부터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일할게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용이는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답니다. 다음날 용이는 그물을 어깨에 메고 집을 나섰어요. 오늘은 아가씨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멀리 바위에 앉아있는 공지의 모습이 보이자 용이는 반가운 마음에 한 걸음에 달려갔어요. 얼굴빛이 안 좋으세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세요? 용이는 공주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어 어제 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말하였지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정어리를 구해올게요. 공주는 용이가 붙잡을 겨를도 없이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잠시 후에 정어리를 하나름 안고 바다에서 나왔지요. 용이는 놀란 눈으로 공주를 바라보았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요. 어서 집으로 가세요. 공주는 멍하니 서있는 용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어요. 용이는 아직도 놀란 가슴이 가라앉지 않아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있었지요. 아가씨는 사람입니까? 귀신입니까? 어떻게 맨몸으로 바다에 들어가 정어리를 잡을 수가 있지요? 놀라셨어요? 사실 저는 바닷속 용왕님의 막내 공주예요. 그러니 바닷속은 제 손바닥처럼 환하답니다. 용이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가씨가 용궁에 사는 공주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지요. 공주는 용이를 잡아 끌며 말했어요. 어서 저와 함께 집으로 가요. 저는 오늘부터 당신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살 거랍니다. 어머니를 사랑하는 당신 마음에 감동했거든요. 용이는 기쁜 마음으로 공주와 함께 집으로 갔답니다. 집에 계시던 어머니는 용이가 잡아온 정어리를 보고도 놀랐지만 함께 온 공주를 보고 더 놀랐어요. 어머니, 바닷속 용왕님의 막내 공주예요. 이제부터 우리 집에서 함께 살 거랍니다. 아이고, 살다 보니 이렇게 기쁜 날도 다 있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용궁 공주님이 우리 집 며느리가 된다니 믿을 수가 없구나. 용이와 공주는 어머니를 방으로 모시고 들어가서 큰 절을 올렸답니다. 그날부터 공주는 용이와 함께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그 때문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병이 씻은 듯이 나왔답니다. 어머니와 용이는 모든 것이 공주 덕분이라고 믿고 더 많이 사랑하고 아껴주었어요. 새 식구는 서로를 위하여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일찍 밥을 먹고 난 용이가 공주를 찾았어요. 그동안 잡아말린 생선을 팔러 묻해 나갔다 와야겠소. 사흘 정도 걸릴 겁니다. 네, 집안일은 걱정 말고 몸 조심히 다녀오세요. 용이는 공주의 배웅을 받으며 배를 저었지요. 그런데 사흘 뒤 남편이 돌아오기로 한 날이 되자 갑자기 폭풍우가 불어닥쳤어요. 하늘에 시꺼먼 먹구름이 잔뜩 끼더니 곧 산더미 같은 파도가 섬을 삼킬 듯 달려들었지요. 용이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공주의 가슴은 까맣게 타들어갔답니다. 마침내 사납게 날뛰던 폭풍우가 잦아들자 공주는 바닷가로 달려나가 용이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어요. 하지만 약속한 사흘이 지나고 또 사흘이 지나도 용이는 돌아오지 않았답니다. 공주는 돌아오지 않는 용이를 한없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요. 한편 사흘 후에 돌아오겠다던 용이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폭풍우에 휘말려 바다에 빠져 죽고 말았지요. 용왕님의 허락도 없이 공주와 결혼한 것 때문에 벌을 내린 것이었어요. 이러한 사실을 알 리 없는 공주는 날마다 바위 위에서 용이를 기다렸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바위 위에 앉아있던 공주는 어느 날 안개 자욱한 새벽에 숨을 거두고 말았답니다. 연이어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어머니는 슬피 울며 바닷가 바위 옆에 공주를 묻어줬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공주의 무덤 위에 꽃나무 한 그루가 자랐지요. 마을 사람들은 공주의 영혼이 꽃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바닷가 모래 땅에 붉게 핀 그 꽃을 해당화라고 이름 붙였어요.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붉은색 해당화를 볼 수 있답니다. 재상을 그리워한 아내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신라라는 나라의 임금님에게는 사랑하는 두 아우가 있었답니다. 형제끼리란 아무리 자주 만나도 싫어지지 않는 법이지요. 한 울타리 안에서 날마다 얼굴을 맞대고 살아도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게 마련입니다. 임금님이라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지요. 임금님 곁에는 언제나 아름다운 궁녀들이 둘러싸고 있지요. 또 많은 신하들이 그림자처럼 뒤따르며 온갖 아첨을 아끼지 않았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한 핏줄을 나눈 형제와 나누는 한마디 말보다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임금님의 두 아우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지요. 신라를 다스리는 임금님의 힘으로도 오랫동안 만날 길이 없었답니다. 마다우 미해는 바다 건너 섬나라인 일본에 끌려가 있었지요. 겨우 열 살이 되어서 신하 하나만 데리고 끌려가버린 지 벌써 3년이나 되었답니다. 둘째 아우 보해도 국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이웃나라인 고구려에 끌려가 있었어요. 임금님은 그동안 해마다 사신을 보내어 두 아우를 돌려보내달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두 나라의 임금님들은 결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아우를 빼앗아 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었답니다. 임금님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는 그때만 해도 워낙 힘이 약했지요. 임금님은 두 아우를 생각할 때마다 임금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답니다. 아무리 맛있는 요리와 향기로운 술이 있어도 두 아우를 생각하면 혼자서 즐길 수가 없었지요. 임금님은 날이 갈수록 가슴이 메이는 슬픔과 그리움에 나라를 다스리는 것조차 잊어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임금님은 나라 안에 모든 신하들을 불러놓고 큰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가 시작되자 임금님이 먼저 큰 술잔을 들고 모든 신하를 둘러보며 말했지요. 예, 이것은 이 나라 안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이 옵니다. 신하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어요. 아니요, 경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칠지 모르나 짐은 지금 술이 아니라 비를 마시고 있는 것만 같구려. 하고 임금님이 갑자기 술잔을 쏟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마마, 어쩐 일이옵니까? 신하들이 몹시 놀라며 물었어요. 경들은 어찌 짐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가. 짐이 사랑하는 두 아우를 데려오지 못하는 한 짐은 결코 술잔을 입에 대지 않겠노라. 짐이 비록 임금의 자리에 있다 하나 일찍이 눈물을 흘리지 않은 날이 없노라. 하고 임금님이 더할 수 없이 슬픈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때 한 신하가 임금님 앞으로 나왔답니다. 조그만 고우를 다스리고 있는 제상이란 신하였지요. 마마, 제상이 말했습니다. 마마의 슬픔은 곧 신의 슬픔이 아니옵니까? 신이 목숨을 걸고 마마의 두 아우님을 모셔오겠나이다. 경의 충성에 짐은 오직 기쁜 마음을 누릴 길이 없노라. 만일 짐의 두 아우를 데려올 수만 있다면 반드시 경의 이름을 빛나게 하리라. 임금님이 기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리고 임금님은 금으로 만든 술잔에 술을 가득 부어 제상에게 주었답니다. 제상은 두 손으로 그것을 받아 단숨에 들이켜고 곧 길을 떠났지요. 먼저 몰래 국경을 넘어 보혜가 잡혀있는 나라로 들어갔지요. 제상은 그 나라의 병졸처럼 변장을 하고 다니며 기해를 욕봤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보혜가 갇혀있는 성을 찾아냈어요. 그때 제상은 그 나라의 높은 무사 차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문을 지키고 있는 병졸들의 눈을 속이고 보혜를 잠깐 만날 수 있었지요. 제상은 보혜에게 깨를 일러주고 금돈 백량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제상이 먼저 국경지대에 가서 숨어있기로 했어요. 보혜는 제상이 준 금돈 백량을 꺼내 성을 지키는 병졸들에게 자랑하며 말했지요. 이것 봐! 화살촉을 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금돈 한 입씩을 주지. 어때? 반짝이는 금돈이 탐인한 병졸들은 다투어 날카로운 화살촉을 빼버렸답니다. 마지막 금돈 한 입이 남았구나. 누구든지 잘 달리는 말 한 피를 몰고 오면 이 금돈까지 주겠어. 하고 보혜가 꾀자 욕심많은 병졸 하나가 재빨리 날랜 말 한 마리를 끌고 왔지요. 정말 이 말이 제일 빠른가? 보혜가 금돈을 주며 물었어요. 그렇소? 한번 타보시오. 병졸이 큰 소리로 말했지요. 좋아. 그럼 한번 타봐야겠군. 하고 말에 올라탄 순간 보혜는 손살같이 성을 빠져나와 달아났지요. 보혜를 놓친 병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미친듯이 화를 쏘아댔어요. 하지만 촉이 없는 화살은 아무리 쏘아봤자 꽂히지가 않았답니다. 보혜는 힘껏 말을 달려 재상이 숨어있는 국경지대까지 도망칠 수 있었어요. 보혜는 재상을 따라 무사히 임금님 곁으로 돌아왔지요. 동생 보혜를 만난 임금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보혜를 만나자 미혜의 생각이 더욱 간절해졌어요. 하루빨리 미혜를 만나고 싶도다. 미혜를 데려올 수가 없는가? 임금님이 이렇게 말하며 슬퍼하자 재상은 이번에는 바다 건너 섬나라로 곧장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재상에게는 사랑하는 아내와 세 딸이 있었지요. 그러나 재상은 아내와 딸들을 만나보지도 않은 채 섬나라로 떠날 채비를 서둘렀답니다. 재상이 탄 배가 막 폭우를 떠나고 있을 때 비로소 소문을 들은 아내와 세 딸이 달려오며 소리쳤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배를 멈춰주세요. 그러나 재상은 배를 멈추지 않고 손을 흔들며 바다를 건너갔어요. 섬나라에 가서 미혜를 몰래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요. 재상은 섬나라의 임금을 찾아가 말했어요. 임금님, 우리의 임금이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빼앗고 소신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가까스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훌륭하신 임금님의 신하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재상이 거짓으로 눈물까지 흘리며 말하자 오호, 갸륵한 지고 짐에게 충성을 다하는 신하가 되거라 하고 기뻐하며 섬나라 임금은 재상에게 높은 벼슬과 좋은 집 한 채를 주었답니다. 재상은 날마다 바닷가에 나가 온갖 고기를 잡아 섬나라 임금께 바쳤지요. 섬나라 임금은 재상을 꾀에 넘어가 여간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조금도 재상을 의심하지 않았답니다. 재상은 마음대로 미혜를 만날 수도 있었어요. 미혜를 도망가게 할 꾀를 짜내며 기회만 노리고 있던 어느 이른 새벽역, 짙은 안개가 자욱이 끼고 있었지요. 재상은 몰래 미혜를 찾아왔어요. 내가 왔습니다. 안개가 거치기 전에 어서 배를 타고 도망을 가십시오. 신은 이곳에 남겠습니다. 재상이 말했지요. 아니 돼요. 공도 함께 떠나도록 하오. 미혜가 재상의 팔을 잡고 말했지요. 제 걱정은 마시고 어서 떠나십시오. 신이 없으면 의심을 하게 되니 함께 떠날 수가 없습니다. 망설일 시간이 없으니 빨리 떠나십시오. 하고 재상은 끝내 미혜만 보내었지요. 재상은 미혜를 도망시켜 놓고 미혜 방에 들어가 누웠어요. 미혜처럼 꾸미고는 한낮이 되도록 이불을 덮어쓰고 나오지 않았지요. 방문을 열어라. 섬나라 병졸들이 와서 수상적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누워있는 중이오. 재상이 미혜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말했어요. 얼마 후 병졸들이 다시 찾아왔지요.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병졸들이 화가 나서 소리쳤어요. 그러나 그때는 이미 미혜를 태운 배가 바다를 건너가 버리누였어요. 재상은 잠자코 문을 열어주었지요. 재상은 꼼짝없이 잡혀서 섬나라의 임금 앞에 끌려갔어요. 너는 어찌하여 미혜를 몰래 보냈는가? 섬나라 임금이 물었어요. 우리 임금님께서 아우를 만나지 못해 그리워하시기에 보내었소. 재상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말했어요. 너는 이미 짐의 신하가 되지 않았는가? 아니요. 나는 우리 임금님의 신하요. 네 이놈. 다시 한번 말해보거라. 짐의 신하라고 하면 용서해줄 것이나 만일 아니라면 무선 벌을 내리겠노라. 섬나라의 임금이 두 눈을 혼뜨며 소리쳤어요. 그러나 재상은 굽히지 않고 말했지요. 나는 우리 임금님의 신하요.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네가 짐의 신하라고 하면 지금보다 더 높은 벼슬과 재물을 주겠노라. 어떠하냐? 아니요. 나는 우리나라의 개나 돼지가 될 망정. 이 더러운 섬나라의 신하는 되지 않겠소. 무엇이 어째? 이어봐라. 이놈에게 무거운 벌을 주어라. 섬나라의 임금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서 소리쳤어요. 병졸들이 달려들어 재상을 발가벗겼지요. 그러고는 억센 갈대를 벤 날카로운 갈대밭 위를 맨발로 걸어가게 했지요. 재상의 발에서 새빨간 피가 비오듯 흘러내렸어요. 네 이놈. 이래도 지임의 신하가 아니라고 하겠느냐. 섬나라 임금이 다시 물었어요. 나는 우리 임금님의 신하요. 재상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지요. 섬나라의 임금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화가 나서 이번에는 벌겋게 단 세판 위에 재상을 세워놓고 물었어요. 네 이놈. 누구의 신하냐. 그러나 재상은 힘껏 머리를 저으며 소리쳤어요. 나는 우리 임금님의 신하요. 온몸이 타들어가도 재상의 굳은 뜻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답니다. 섬나라의 임금은 재상의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음을 깨닫고 재상을 죽여버렸어요. 이 슬픈 소문이 바다를 건너 재상의 나라에까지 들려왔지요. 두 아우를 찾았지만 임금님은 재상과 같이 훌륭한 신하를 잃어버린 것이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임금님은 재상의 아내에게 높은 벼슬과 재물을 주었답니다. 그리고 재상의 큰딸을 미해의 아내로 삼았지요. 그러나 재상의 아내는 벼슬과 재물을 모두 버리고 재상이 섬나라로 떠난 그 포구의 산마루 위에 올라가서 밤낮 없이 먼 바다를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기다리다 기다리다 못해 그 아내는 마침내 돌이 되었어요. 더 오랜 세월을 기다리기 위해 돌이 되었지요. 비와 바람과 눈보라와 벼락에도 깨뜨려지지 않는 돌이 되었답니다.